다른 간판은 그대로 쪄갖고 왔어요. 다른 간판은. 아까 그 간판 보니까 여기 돈 내고 가야 하나? 이렇게. 이렇게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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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보다는 진짜 많이 없어진거에요 그때 진짜 많았잖아요 예전에 이거 늑재소년을 언제 만들려고 여기다 처벌하는거야? 달라고 저한테 안내차다는거고 만들지 언젠간 내가 평생 할건데 무슨 걱정이야 아니 빨래 만든다고 저한테 달라고 전 안내차다는거고 그걸 왜그런지 몰라서 그래? 그래서 저거 절판될까봐 다 덜었어 근데 저를 사자마자 가격이 오른거 알지? 그럴줄은 몰랐죠 잘했군 이야 이제 뒷방으로 가자 이야 위로같애 자 이제 검댕이님 작업실로 들어가겠습니다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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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